두 소유를 써야 되는데 한 소유를 써야 될까? 한 마디 안 보여 진짜 오나 안 된다 기운이 떨어져서 그래 안 돼 안 마이 세호야 조심해 세호야 형은 요금 빼고 쟤는 얼굴이 있어, 넌? 세워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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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검님! 임검님 고장하십니까? 나 봉숭이를 갖고 왔었어야 됐어 잡았어? 응 야, 나뭇가지 잡았어? 이거 병만이 형 얘기 들어보니까 사냥하러 막 뿔닭 잡으러 돌아다녀서 너무 힘이 빠져서 손이 떨려서 힘을 못 쏠 정도로 손이 떨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위기가 다시 한번 닥치면 안 되는데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야, 발로 가잖아 야, 발로 가잖아 야, 발로 가 야, 발로 가 식구들이 이거 잡아서 먹어야 되는데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야, 발로 가 야, 발로 가 야, 발로 가 태우 저기 호스팅을 한 3번 했다 내가 빼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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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우, 장난 갖고 올걸 야, 저 사극에 한 장면이었어 이거 잡을 것 같은데 느낌이? 어? 야, 이렇게 해서 뿔닭 잡을 것 같으면 이거를 내려놓을까? 차량이 많이 달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거리를 좀 붙게 어, 어 어디 가요 이게 우리가 우르르 움직이면 예민해가지고요 다 막 날라가요 야 야, 그거 내려놓자 그 야,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가만히 있어 봐 야, 빗줄 아 잠깐만 자 서초초초초 불이 있어 불이 있어 아, 야, 야, 야 저 불이 지금 하나도 없어 데게마라, 데게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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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사기야? 응 살이 되게 많아 야 지금 버렸다 이거 지금 못 써야 되는지? 휘어져서 쏘면 위로 날라가지고 오늘 이거 잡으려고 내가 그렇게 엉덩이 하늘로 쳐들고 다니는데 결국에 안 되다가 때려잡았잖아 이거 독침 안 쏘고 독침으로 때려잡은 거 아니야 우와 정말로 루아와 생존 시작과 함께 병만족을 가장 힘들게 했던 훌딱 아이구 아 아